CTS에서 찬양 오디션이 열린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어요? 맞아요. CTS에서 제1회 대한민국 K-가스펠 대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. 세상에 오디션이 얼마나 많습니까? 아무리 많다 한들 사실 K-가스펠만 하겠습니까?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열정이 벌써 느껴집니다. 맞습니다. 이제 오디션은 K-가스펠입니다. K-가스펠로 새로운 한류의 열풍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전 세계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까? 그럼요. 나이 불문, 장르 불문, 국적 불문,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삼아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저는요. 코로나를 겪고 있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만큼은 정말 크고 넓게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. K-가스펠 언제까지 신청하면 됩니까? 지금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. 4월 23일까지 아래 나가는 신청 방법으로 접수해 주시거나 026333-1127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찬양 오디션 K-가스펠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